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나오신 살아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다간 사람이 많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79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다양하고만 해도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에 갔고 지옥에 갈 사람이냐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말고는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남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받는 사람 다섯 번째는 주여 하는 사람 나여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오늘 할 얘기인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74억의 인구가 살아도 사람은 딱 두 가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자 시작 즐길 긍정할 점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긍정이라 그러는데 항상 인생은 예외가 있기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평가할 때 기준 설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에 간 사람 좋은 사람 지옥에 간 사람 나쁜 사람 시작 천국에 가는 나쁜 사람 없고 지옥에 가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천국에 갔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지옥에 갔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니 꼭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천국에 감으로 좋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바꿔서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죠 천국에 가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시작 아무리 부정적인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 같아도 지옥에 갔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니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틀릴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사셔서 하나님이 관점이 가장 정확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은 꼭 천국감으로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대칭 양면 짝이 지어져 있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배경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로 빛이고 긍정으로 나타나고 그 마귀의 영향력이 바로 어둠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건 똑같은 세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런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긍정입니다 자 그런 말이 없어서 그러지 내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 보고 야 내가 이 빛을 지었다 어떠냐 한번 보거라 마귀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깜깜하고 참 좋더만 몰라 그렇게 빛을 만들어놔서 환하게 해놔 이렇게 틀림없이 그놈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연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자연도 바라보시고 하늘도 바라보시고 바다도 바라보시고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면 보시기에 좋아요 끔찍해요 끔찍하다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렇게 술도 드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진찰을 받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 딱 나오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로수를 봤잖아요 그 여지껏 보고 사는 가로수잖아 가로수가 그런데 그 가로수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래요 그게 왜? 나는 이제 한 달 있으면 죽는데 저거는 계속 저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가로수인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도원을 들어간 거잖아요 기도원을 기도원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걸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것이 그렇게 또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는 관점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그러하니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입니다 욕기서를 보면 욕기서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대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늘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욕을 아주 좋게 보지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단은 욕을 그 소유물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러지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왜 치라고 그래? 그게 부정적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누구의 문제? 이거는 이거는 마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번지수를 찾아서 원망을 하세요 원망을 하려면 이놈은 마귀 새끼가 나를 일으키구나 이래야지 이게 왜 하나님? 아니 지기는 저기 있었는데 왜 이쪽에다 원망하냐고 이게 원망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욕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이놈은 마귀 새끼는 욕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자연을 보는 눈의 차이와 사람을 보는 눈의 차이를 지금 여러분은 비교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만 자연을 보시고 마귀만 자연을 보고 하나님만 사람을 보고 마귀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어떠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추합니까? 살만 합니까? 못 살겠습니까? 자 이제 이 똑같은 삶을 긍정과 부정으로 부부 사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다 부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살아야 될 아홉 가지 이유가 있고 헤어져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를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는데 한 가지를 보면 못 살겠어요 그런데 헤어져야 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고 헤어져야 할 아홉 가지 있는 부부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아 신기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할 이유가 아홉 개나 있는데도 살아야 할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사는 부부가 있고 헤어져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거 보고 헤어지는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왜 헤어지고 왜 사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헤어지는 사람은 헤어져야 될 이유를 보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데 굳이 본문 제목에 붙이자 하면 그것이 바로 긍정과 부정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꼭 살면 긍정적이고 꼭 헤어지면 부정적인가라고 하는 반문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다시 말을 뒤집으면 그러면 꼭 살면 부정적이고 헤어지는 건 긍정적이냐라고 말하면 그건 또 더 옹세가 자라죠 답이 헤어진 부부가 이제 또 다시 재혼을 합니다 또 살면서 헤어질 이유가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살아야 할 이유는 아홉 가지 헤어질 이유가 한 가지인데 헤어졌는데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는 여덟 가지 헤어져야 할 이유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이제 늘어났어요 그런데 잘 참고 삽니다 잘 참고 살아요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참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깨닫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참고 살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얼씨 시작 이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알게 됐냐 인내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살고 죽는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살아야 할 이유가 아홉 가지고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인데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고 죽어야 할 이유가 아홉 가지나 되는데도 잘 견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사느냐 이혼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은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과 죽음은 그 자원이 다르다는 게 한번 죽으면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은 이혼했다 재혼하면 되는데 죽었다 사는 것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듣고 있죠 그러니까 헤어졌다 만나는 것과 죽었다 그거는 틀리다 이혼과 자살은 차원이 다르다 얼찌 시작 왜냐하면 이혼을 얻은 재혼을 얻은 그건 살아있잖아 일단 살아있으니까 가는 건데 사느냐 죽느냐 죽어버린 건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그거는 결혼을 이혼했냐 하는 문제라면 자살은 가론유다 같은 경우는 끝나버리잖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냥 딱 하나만 저는 딱 추천을 하면 뭐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그나마 괜찮은데 하면 딱 안 되는 거 하나만 고르자면 그건 자살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건 자살이다 얼찌 시작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혼은 해도 된대 자살만 안 오면 그런 사람은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딱 하나만 하지 마라 그러면 뭐만 하지 마라 자살만 하지 마라 자연을 보던 사람을 보던 부부의 관계를 보던 다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우선 성경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지금 본문에 본문에 빌리포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 그만 그러니까 지금 저기까지 읽어보니까 궁핍하다는 거요 궁핍 안 하다는 거요 그치 그치 궁핍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궁핍함에도 뭘로 대처하면 돼요 자족하면 돼요 궁핍함에도 자족으로 대처하면 된다 시작 그 다음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보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보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준 자리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비천과 풍부가 배고픔과 배부름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하면 된다 적응하면 되는데 그 적응하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바로 이것이 긍정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배워서 역사하는 삶인데 제가 제가 이번에 미국에도 집회를 갔다 오고 브라질을 또 다녀왔는데 참 어려워요 이 브라질이 참 어렵더라고 뭔 올림픽인가 뭔가 한 뒤로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지금 브라질 경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교포들도 어렵고 교포들 어렵다 보니까 교회들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 목사님 오셔서 좀 으샤샤 해서 힘을 좀 북두다 주라고 저를 불러서 가서 했는데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어디 있으려면 우리나라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고기가 많아서 그런지 막 이렇게 고기를 꼬챙이로 쭉 껴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속 달라는 대로 쓸어주는 게 있어 뭐 하고 나가면 또 다른 거 또 쓸어주고 또 가면 또 계속 막 한 2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고기가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봐가지고 맛있게 생긴 거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썰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으면 또 먹고 안 먹어도 되고 안 그냥 보내도 되고 이렇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이었습니다 저녁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먹으려고 했더니 안 먹으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또 아우 목사가 거기서 섭섭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컵라면하고 김밥하고 먹자고 그래요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점심에는 그 고기 막 한 20여 가지 나오는 그거 먹고 저녁에는 컵라면하고 김밥하고 먹었는데 이거 하세요 컵라면하고 김밥이 맛은 더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담했어요 야 천당 갈 때 이거 싸갖고 가자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꼭 돈을 많이 드리고 꼭 뭘 그렇게만 해서만이 맛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도 맛있을 수 있구나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지금 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낮에 고기 먹었으니까 밤에 컵라면이 맛있지 낮에도 컵라면 먹고 밤에도 컵라면 먹으면 이상해요 맛이 알아듣죠 뭔 얘기합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지 풍부 풍부 꼭 좋은 게 아니고 비천 비천 꼭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삶의 능력 어떤 환경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런다 긍정적인 삶이라고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여기사 도와줘 없어서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아주 부정적이죠 이게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이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네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자꾸 사람을 뭐하려고 그래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물에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불에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또 죽이려고 그러고 이 상황과 아파트에서 아니면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요즘의 상황이 같은 거여 다른 거여 어쨌든 이게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맞잖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아주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이 말이 이게 언뜻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려 저 말이 그런데 저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저 말이 저 말이 영어성경이 좀 나아 영어성경이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It has often 그것이 귀신이 has often 종종 쓰러움 던졌다 힘 그를 인투 몸속으로 파이어 워어 워어 불속으로 물속으로 투킬 힘 그를 죽이려고 But 그러나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우리를 불쌍히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저 anything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저 anything 자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작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힘을 주시는 그를 통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 쪽에서 나오는 단어는 everything이고 이놈의 귀신 쪽에서 나오는 단어는 anything이래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귀신은 먼 쪽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 부정적으로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은 먼 쪽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 긍정적으로 말해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쓰는 단어만 봐도 쓰는 단어만 봐도 그 단어를 쓰는 문맥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하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은 작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문장을 써요 뭐 하든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자 오늘 또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하네 그지요? 생각보다 날씨가 그러니까 똑같은 히타를 지난주에도 이렇게 틀었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틀었을 거야 근데 지난주에는 좀 더 추웠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했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게 좀 더 따뜻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유 참 따뜻해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아니 날씨도 푸고구만 몰라 볼게 기름은 쳤댄디야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유 세상에 이렇게 따뜻해서 좋네 아유 이게 참 히타때면 감사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 좀 풀 좀 쳤떼지 그렇게 기름을 내 낀다고 죽기만 매사가 매사가 그런 눈이 열리면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우리 장모님들이 훌륭해 그런지 별로 없어 근데 꼭 제가 이렇게 부흥에 가서 대표기도 들어보면 거의 찼어 자리가 거의 그런데도 꽉 차기는 어디든지 쉽지 않거든 여기 성가들 봐 꽉 찼어 여기 조금 비었잖아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 빈자리 어찌 네 눈에는 저 빈자리만 되냐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상투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저 빈자리가 그렇게 보기 싫으면 좀 채워봐 한 번만 채우면 될 걸 그냥 놔두고 계속 빈자리 우려먹어 그러면 이제 꽉 찼면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 아유 앉을 자리도 없어 앉을 자리도 없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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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고 여러분이 누가 뭔 말을 할 때 이렇게 한마디로 지금 두 단어로 내가 지금 이걸 표현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즐겨 쓰는 단어 anything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 everything 그러니까 우리는 anything이든 everything이든 아예 그런 영어는 안 쓰니까 영어를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한국말로 할 때 여러분의 말이 항상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할렐루야 치매 환자에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것이 같이 잊어버렸는데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잊어버렸어 뭐를? 밥 먹은 것을 그러면 안 먹고 잊어버려서 먹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먹고 잊어버려서 안 먹었다고 이냐 그지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뭐 했어 지금 내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안 먹은 것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 잊어버렸어 먹었어 나 먹었어 이러면 얼마나 아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먹었어 식사해 줬어 며느리가 그런데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 왜? 왜? 먹었다는 쪽으로 잊어버리지 안 먹었다는 쪽으로 잊어버리냐 이거지 그치?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치? 기왕에 망각할 거라면 긍정적으로 망각하시지 왜 부정적으로 망각했냐 그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분의 삶이 바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갖고 사는 이 의식이 긍정적 의식이 있고 부정적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이 지나가면 선의식이 됩니다 그 부정적 선의식이 있고 긍정적 선의식이 있어요 그게 던져나가면 무의식이 됩니다 잊어버려서 무의식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어딘가 쌓여서 잊어버린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긍정적 무의식이 있고 부정적 무의식이 있는데 지금 이 치매 환자에게는 뭔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 무의식이 그 말은 그 말은 그분의 삶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의식을 부정적으로 선의식을 부정적으로 무의식을 쌓아놓아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한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서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뭘 바라보든지 그거를 뭔 의식으로 이놈을 쌓아가자 긍정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로 치매 오지도 않아 할렐루야 기억력이 또릿 또릿해져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의사가 아닐까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외국에 갔다 오니까 이제 우리 애들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방송에 제가 나오는 걸 보더니 우리 사위가 대본에 그래 아유 아버님 저런 건 의사가 해야 될 얘기인데 아버님이 얘기하시네요 저런 건 의사가 해야 될 얘기래 근데 내가 의사가 해야 할 얘기를 했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억이 긍정적인 건 기억하고 싶어해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건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그 잊어버린다는 게 망각이고 망각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매물이 집을 기억하고 있는 매물이 집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자꾸 본인도 모르게 죽여야 할 기억이 많다 보니까 치매가 오는 거래요 자꾸 기억해야 할 사안이 많으면 기억력이 또릿 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치매가 오느냐 기억력이 좋아지느냐 하는 건 어떤 머리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대하는 사건을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하다 자 어떤 목사님이든 누가 설교를 하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아 목사님이 신기하네 아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면 기억이 많이 나 기억이 근데 아휴 저런 걸 말이라고 하고 계셔 그러면 거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내가 했는데 기억을 많이 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꼭 내 문제만은 아니고 받아들이는 당신의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또 더 얘기하죠 아 그래 장목사 설교를 들을 게 없어서 안 들었어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는 잘 들릴 것 같지만 예언컨대 더 안 들립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어떤 사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안을 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사를 좋게 보는 사람은 매사가 참 좋아 매사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든지 좋아 이렇게 뭘 해줘도 좋아 그냥 아내가 뭘 반찬을 해놔도 그냥 당신은 다 맛있나 몰라 다 맛있나 몰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줘도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이걸 먹으라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밥을 먹는 것도 긍정과 부정이고 하여튼 그게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나중에 치매 안 생기도록 거기 위해서라도 설교를 또박또박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하나님 말씀 누가 보곤 1장 36절 이하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긍정적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에서 유출된 사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담고 있지만 성경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얼씨 시작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응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성경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충돌이 일어날 때 그게 어디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만 그만 모든 것이 뭐하오니 가능하오니 지금 저게 뭔적이요 저것이 긍정적이야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건 가능하다 그 말은 긍정적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긍정적인데 아하 십자가를 칠하고는 거는 지금 뭐같이 들려와 부정적인 것같이 들려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고대목을 고대목을 마가복음 14장 36절 고대목을 영어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영어성경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father he said 그가 말합니다 everything 가만있어봐 우리 예수님은 항상 뭔 말을 쓰신다고 그렇지 줘봐 everything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take this cup from me 이것을 이 잔을 나로 하여금 지워주세요 yet not what I will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읍시고 what you will 누구 뜻대로 당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면 안 된다 옳지 시작 조금 어렵습니까 나 말귀는 알아듣잖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이걸 꼭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좋은데 내가 볼 때 95점은 좋아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옮겨버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거는 주여 믿습니다 옮겨 주십시오 옮겨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버려 지어버려 하하 할 수 있어도 옮기지 않는 건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냥 옮겨버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아버지 뜻이다 옳지 시작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내게 유익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이 내게 아주 불리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대부분이 유익해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막 괜히 너무 일찍 믿은 것 같네 그럴 때가 있어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지금 나올 일이 아니다 이거 좀 더 늙어서 나올 일이지 왜냐하면 주일날 당장 뭘 못 가 이거 놀러를 못 가 놀러를 그다음에 당장 어려워도 또 뭐는 틈틈이 해야 돼 아유 그냥 근데 이상해 그냥 헌금을 돈처럼 기념한 돈이 없어 웃는 것이 계속 들킨 것처럼 웃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천천히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 뭐 믿는 건 좋은데 이 아버지 뜻이 나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때 그래서 주님이 이미 얘기해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가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 이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게서 떠나갈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유익과 일치되면 우리는 순종을 잘해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내 유익에 반할 때 우리는 그러면 뭘 쫓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쫓아가려고 그래 그냥 이득만 쫓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약점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한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활용하더란 자 이제 상식적인 접근을 네박자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네박자로 했어요 할 수 있다 하고 되면 1등이고 할 수 없다 했는데도 되면 2등인데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되면 3등이고 할 수 없다 해서 안 되면 4등입니다 옳지 시작 할 수 있다고 하면 1등 아니면 3등인데 할 수 없다고 하면 2등 아니면 4등이니까 일단 뭐 하자고 해놓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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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등 아니면 3등이잖아 할 수 없다면 2등 아니면 4등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이다 긍정이라는 게 내가 중요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만 나날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말이 감사는 긍정이고 원망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살로니깐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리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기 싫어도 뭐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긍정과 부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해요 그래도 하세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강구를 널 구할까 어떻게? 감사함 저 감사가 긍정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서 1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냐 그러니까 저 원망이 원망이 부정입니다 자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호와를 뭐하느니라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하지 말자 원망이 부정이고 감사가 긍정이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자 감사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기쁨이 긍정이고 슬픔은 부정입니다 빌리포 4장 4절에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기뻐하라 사랑이 긍정이고 미움이 부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죠? 사랑자 아니자는 사망에 그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2장 11절 이하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렇죠? 전형적 긍정과 부정의 관점이 바로 가난을 정탐한 12명입니다 민숙이 13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내필임 후손 안학자손 대장부들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게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민숙이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저것들은 우리 뭐다? 밥이다 그냥 밥 먹으러 가자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12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두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와 갈렙이고 부정적인 사람 10명은 성경의 이름은 나오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기억감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사와 갈렙은 가난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정적인 10명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가난과 천국은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서야 될 사실은 천국은 긍정적인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은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을 바꾸면 천국에 갔다면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지옥에 갔다면 아마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니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말하지 말고 구원으로 긍정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돼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기로 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니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겨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돼 주여 저봐 이 사람도 말은 뭐라고 했어? 말은 주여라고 해놓고 사는 건 나여 그 땀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거 고쳐이 불러야 돼 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모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 땅에 감춰서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데서 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라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의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바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뽀독뽀독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전형적 부정적인 사람이니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자연을 보든 부부를 보든 뭐 일을 보든 뭐 뭘 보든 오늘 내 눈은 내 말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런데 이거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실을 또한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정적인 배후에는 악한 것이 역사에서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주여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부부를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신앙 생활을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므로 내가 긍정의 사람 되게 하셔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하늘에 가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신앙 생명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